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 역시 정치권 분석해 볼 게 엄청 많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가 분석하는 과연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유승찬의 콕입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부터 유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중국 얘기 우리가 쭉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 싱하이미 대사의 집을 관절을 찾아가서 집이죠. 사실 관절을 찾아가서 거기서 15분 동안 또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좀 항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남국 의원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또 왜 저 뭐죠. 왜 돈봉투 사건 의혹 받는 두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와 부결도 되고 뭐 이런데.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있는 게 이런 악재가 있는데 어떤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체로 뭐 ARS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관심 신청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 높아요. 6월 1주 갤럽 조사. 그러니까 6월이 지난주는 조사를 안 했어요. 내부사의 경우. nbs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ARS의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강성 지지층 중심의 응답 경향을 가져요. 왜냐하면 응답률 자체가 낮으니까. 3% 솔직히 유 대표님은 기계에서 막 뭐라고 물어보면 끝까지 답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여론조사 응답한 적 없습니다. 전문가도 안 하시죠. 스윙부터 민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 여당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어쨌든 유지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는 아직 조사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저는 특별하게 지금 이슈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가 이게 되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출구를 안 찾고 계속 우리 정부가 왜 후쿠시마 방류를 대변하고 있는지 이건 정치적 전략으로 봐도 굉장히 무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영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것과 국민들의 퍼셉션, 인식 측면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인식이 정치적으로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가령 후쿠시마 원전수가 아이의 이해가 검증을 했다. 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정치는 사실은 그리고 원전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뭐랄까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맞아요. 봤어요. 아마 그분은 어떤 정치적 본능이 작동한 거다. 한동훈 장관도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박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위기의식들이 좀 있기는 있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의 입장을 방어하다가 만에 하나 지금 소금 품기현상 이런 것들 벌써부터 조짐들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출구 전략 혹은 새로운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요. 이게 그냥 뭐 괜찮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그게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 해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느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수한 거를 그래도 내보내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외교적 사안 특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계도 걱정하는 걱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우리 정부가 그거를 결정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정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주 싸드 했을 때 그때 뭐 가발 쓰고 가서 춤추고 민주당 의원은 꼭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고 뭐 성주 참회는 뭐 전자레인지 참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가령 광우병 사태나 성주 싸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점은 아무 괴담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너무 지난 얘기지만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왜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게 코페르리코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는데 2200년이 지났어요. 지동설이 나온 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러잖아요. 영화 아고라의 아고라가 그 사람을 다룬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2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해가 뜬다고 얘기해요. 해가 뜨는 게 아니죠. 그냥 해가 나타나고 지구가 돌아서.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그런 국민적 인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출구 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만에 하나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맞아요. 그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해가 뜬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죽을지 모르는 생각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식이 잘 안 바뀐다. 맞아요. 아주 좋은 사례는 이의시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은 유지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손님으로 오신 이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정현 씨. 민주당. 네?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할 때 지금 벌써 민주당 주변에서는 신당 창당설이 돌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분당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불가능은 없다고 보는데. 물론 1%는 있죠. 네. 분당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단 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폭락해서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015년 당시 보면 2015년 6월 첫 주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 있기 전 6월 첫 주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그때 41%. 그다음에 세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때는 세정치민주연합이 21%였어요. 40%? 20% 따블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체제로 선거를 못 치르고 김종인 비대위를 만들고 안철수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당을 만드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리더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 정도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선이 소선거 구제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기반도 중요합니다.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도 2016년 당시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호남을 그때 세석 빼놓고 싹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상황은 지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때와 다른 게 170석,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현역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역 지역구, 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가장 비운, 국민의힘은 비운, 민주당은 비명계.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을 못 받고 탈락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이 반대급호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만약에 일정하게 차여진다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도 분당은 가능할 수도 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몇 대 총선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 전전, 전번 정도 됐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게 공천이 파동이 많았잖아요. 친박과 친이 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상대방 그랬을 때 친 이쪽이 막판에 탈당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못 받은 사람, 딱 거기 누구 하나 깃발 들고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렸는데 저다가 하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깃발 드신 분이 그냥 놀러 왔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이제 그 싸움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당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중도 확장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내분도 격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크다 아직.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이 올해 9월 말인가 뭐 이런데 맞아요. 10월 대란설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를 봐야 된다. 딱 고시기가 고시기네요. 고시기예요. 10월, 11월이 한국 총선을 앞둔 한국 정치의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적기다. 야, 그럼 이번 추석도 기다려진다. 우리 같은 사람은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이 차례대로 하죠.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조 전 장관 출마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고 보세요? 이미 저는 선언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평산책방 이후에 지도도 낮춤맛도 없는 길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얘기한 건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전부 이렇게 됐는데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라고 썼거든요. 무엇을 할지 고민 플러스 길 없는 길. 이런 출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거는 사실은 출마라는 두 단어를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거고 물론 재판 결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총선 전에 확정 판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90% 넘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어디에 출마할 거냐.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이제. 비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관악이라는 얘기도 있고. 가령 상징적으로 보면 평산마을이 있는 양산갑. 여기 지금 국힘위 현역 의원이거든요. 양산 박이 아니고 양산갑. 양산갑. 여기 윤용석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요. 친윤의 핵심인 사상구 장재원. 여기 가서. 거기 거기. 저격 공천하겠다. 그거 재밌겠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상에서. 맞아요. 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그때 손수조. 손수조. 손수조 참. 손수조. 그분 아주 청년 정치인으로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이사는 관악 갑으로 갔다 그래요. 아무튼 얘기 들리기로는. 지금 집은 관악 갑에 있다. 거기 이제 민주당 유기용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 거 아무래도 관악은 또 서울대가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을 어떻게 하든.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인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런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얘기. 출마는 본인의 선택 혹은 잘하는 거지만 그런데 민주당으로는 항상 이게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물론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야 돼요. 그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이 등판하는 순간 전선이 흔들려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거냐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거냐 전선이 나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명계는 하나에 더 우려야 돼요. 축이 하나 새로 생길 수 있다.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은 굴러가고 있는 축이 조국이라는 축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조국의 강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조국의 강이 건넜느니 많으니 계속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강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유 대표님.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국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착잡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 선거 구도가 제일 문제일 것 같고. 그렇죠. 선거 구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아니 나가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으로는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인데 민주당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국 전 장관 출마 자체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는 별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민주당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을 안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가 그걸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조국 전 장관이 그냥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당 얘기도 했고 이런데 지금 또 이게 우리나라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이 뭐냐 하면 이 신당 창당 뭐 그냥 계속 지금도 뭐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창당 양양자 의원의 신당 창당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데 그 한계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신당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자주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당제를 지지합니다. 양당 체제는 특히 지금처럼 양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양당 체제는 진짜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다당제 하려면 내각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이제 고려해봐야 되고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볼 필요도 있다. 내각제를 사실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이꼴 직선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7년에 그렇게. 내 손으로 국가의 대표를 뽑는다.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이게 이제 양당 체제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은 좀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과를 가장 많이 내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해요. 노태우 정부 때 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국방 정책도 하고 그랬죠. 복지 정책도 그때 많이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 그때는 다당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사람들하고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36%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당제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걸 어떤 다른 측면에서 증명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러네. 그때는. 그래서 신당 움직임은 나오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실체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포럼을 했던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 참여해서. 제가 어제 그 보니까 악마르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악마르시라는 건 20, 30대가 주도를 한 거예요. 아니 어제 금태섭 의원도 젊은 친구와 함께한다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거가 뉘앙스가 좀 애매한 거죠. 누가 주도하는 거냐 함께하는 거냐. 민주당 국민의힘도 총선대 가보세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런데.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실체가 보이지 않고. 양양재 의원은 오늘 신당 이름을 공개했더라고요. 뭐예요? 한국의 희망. 이름은 좋네. 저도 첫 느낌이 이름은 좋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랑 감이 똑같으시네요. 진짜 이름은 잘 좋네요. 그래서 26일 오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창당 달기인 대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가 같이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날 창당 달기인 대회에 참여하는 몇 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일지. 그거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아주 좋은데요. 한국의 희망. 어디서 이름 지었는지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어떻게 뭐 여기 한번 초대를 하시죠. 양양재 의원. 그래야겠어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름 중요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만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한 설이 분부됐잖아요. 저는 가령 신당과 관련해서는 태국의 행동전진당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일당이 됐잖아요. 피타 림짜른나시라는 젊은 40대. 태국어 발언도 잘하시네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피타 림짜른나시입니다. 하버드 출신이고요. 원래 기업가이고. 왕정 폐지를 메인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번에 일당이 한 거거든요. 태국에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때는 군사독재 타도하자하고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거기가 방콕에서 33석 중에 32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딱 그거잖아요. 행동전진당. 행동전진당. 양마르슈 벤지마핑한 겁니다. 마르슈가 전진이잖아요. 양마르슈가 전진이고. 거기도 프랑스 전진하는 프랑스 이걸로 총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프랑스를 붙여서. 그래서 그런 흐름. 태국도 일당, 일당 체제가 굉장히 강했고. 여전히 탁신이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런 기성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이 주도하려면 대선 후보급이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내러티브를 원하는 거거든요. 변화를 원하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런 젊은 지조자가 부상해서 뭔가 당을 만들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국의 희망 이름 좋네요. 계속 그 이름에 꽂혔어요. 네. 꽂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당도 신경을 쓰고 이러려면.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가려면 중도층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중도층이. 두 당 모두 중도층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한테 총선 전망을 물으면 총선 전망 알 수 없다. 지금처럼 윤석열 당 이재명 당이 붙으면 박빙일 거다. 하향 박빙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제3지대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석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이 2월에 만들었어요. 총선 두 달 전에 만들어서 38석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 확장을 두 당이 다 안 한다. 이러면 이거는 승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에 민주당이 123석 했고 그때 새누리당인가 뭐 아무튼 거기가 122석 했어요. 한 석 차이였다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령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 체제로 간다 저쪽은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고 또 비대위 만들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하기는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는 무슨 의석 축소를 또 의제로 들고 나왔더라고요. 백석 백석. 그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요. 아니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OECD 평균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1인당 17만. 우리나라 OECD 평균이 7만이고 우리나라 17만인데.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의 수명을 단축하는 어젠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도 확장을 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번 총선은. 그런데 둘 다 중도 확장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번 총선을 푸는 함수라면 함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금방 갔네요. 아니 언제 우리 둘이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깊이 얘기하려면 좀 오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